두 달이 큰 것일지 둘 중의 하나만 큰 것일지 진짜요? 진짜 그런 거 좀 하지 마요 아니야 원래 이게 내 감을 믿으면 안 돼요 그게 감이세요? 네? 믿지 마세요 안 믿는 감이에요 이게 아 그래요? 오케이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한번 하세요 되면은 끝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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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통 하다가 다 뒤져봐야 되나? 네 쓰레기통 쓰레기통 너무 단수하지 않냐? 나 진짜 가자마자 쓰레기통으로 들을건데? 네 간성이 없지 아까 누가 누가 작은 거요 를 돌렸을지 모르니까 아 나 근데 숨기러 갈 때 쓰레기통 한번 훑쑤하고 왔다 알겠습니다 나 진짜 쓰레기통 뽑아서 본다 나도 이미 갈 때 한번씩 봤어요 아 근데 아무것도 난 발급 못해 일단은 없었어 일단은 없었어 아 진짜 이거 기본적이다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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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왜 왜 국신 끝났다 이거 아니야? 와 쓰레기통에서 짚신 우와 우와 야 이거는 야 누가 쓰레기통에 짚신을 숨겼냐 야 쓰레기통에 짚신 누구냐 야 쓰레기통에 짚신 났어 나 안 돼 야 뭐야 짚신 뭐야 야 야 빨리 찾아야 돼 왜 왜 빨리 찾아야 돼 내가 쓰레기통부터 뒤지다 했죠 야 태영이 나 뼈쳐 누워진다 형 형이래요 왜 왜 왜 아 바보가 누가 쓰레기통에 넣어 아이씨 짚신 걸렸어요 아 진짜 쓰레기통에 짚신 넣어놓은 사람 바보다 누가 짚신을 쓰레기통에 버려놓냐 야 야 야 짚신 대용거 아니야? 짚신 넣어놓은 사람 누구야? 근데 내 생각엔 이거 앞사람이야 야 짚신 대용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니 앞사람이 짚신 거 골랐다고 그랬잖아요 지민이 지민이가 손이 되게 차가운데 눈을 만진 것처럼 지민아 바깥에 다녀왔나봐 손이 차갑다 손이 차가워 다 이것도 이런거에 이런거에 당하지마 물에 한번 담갔나봐 지민아 손이 너무 차가운데 지민이 물에 한번 싹싹 씻었네 어 지민이가 물에 씻은 손이다 지민이가 눈을 만진 것처럼 차가웠는데 되게 지민이를 왜 지민이가 약간 이런거 어떻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밖엔 없다는 듯 진짜로? 어 어 밖에서 찾았구나 어 형님 어때요 밖에? 연락 한 번만이야 연락 한 번만 해주세요 이영이 전 형님 한 번 안 뒤로 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없대요? 그쵸 이 타라스 여기도 밖에 없대요? 아 어 어디야 이게 양심이 있다면 아 티가 날 거예요 자 지민아 그 숨겼던거 한번 쟤네 봐 어떻게 숨겼는지 어떻게 숨겼는지 저 아니에요 그쵸 그쵸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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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나 한번밖에 Jane 폭 전 여기에 어떤 개 형이 너무 차가웠어.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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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내가 신탁건데 다 떨어져서 버렸어. 이 주인은 형이죠? 진짜 모르겠다. 형, 들어가. 황달음 나오?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진짜. 근데 이건 거짓말. 고마워요.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지민이야. 지민이. 지민이 누구라 생각해요? 이 집신. 저 같은 경우는 진영이죠? 진영. 진영은 누구라 생각해요? 저는 지민이요. 지민이. 지민이. 지민이한테 모르니까 지민한테 모르는데. 저는 지민이 아니면 정국인 것 같아요. 지민이 아니면 정국인 것 같아요. 지민이 아니면 정국? 난 아니니까 지민이 형이. 남신형인데 그렇게 따지면. 진짜 모르겠다. 이거. 근데 진짜 이 세 충 하나예요.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자. 지민이 할게요. 지민이 할게요. 내가 먼저 지민이가 맞아. 지민이. 봐봐. 일어나주세요. 아 진짜. 진영이야? 왜? 너야? 왜요? 나 그냥 한 번 해본 건데. 아 그래? 야 잘 찾았습니다. 이 게임. 아 잠깐. 저 질문 있습니다. 저 말고 아무도 안 받았죠? 뭘? 숨긴 거 없죠 여러분들 오늘. 다 저 낚시하는 거죠. 야 우리 같이. 같이 자기가 숨긴 거 한번 찾아가 볼래요? 진짜. 다 같이 갈 거 아니면 한 명씩 가지 마. 저기까지. 몰래 카메라 했습니다. 아유.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 씨 난 그러면 아차 단독하고. 요리까지 준비해야지? 준아 잘 먹을게. 준아 잘 먹을게. 준아 잘 먹을게. 준아 1등 도움나게. 누구죠? 정남 정국이죠. 제가 1등이라고 봐야 돼요. 왜요? 너 발이 안 나왔지 처음에. 내가 미쳤다 이러고 하고 숨기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게임 하기 싫은데. 여기를 어떻게 찾냐. 내가 시작하더라. 진짜 시작하더라. 내가 찾았어. 짚신 누구야 짚신. 짚신 누구야 짚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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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꼴등 누구인가요? 꼴등. 지민이죠? 지민이요. 지민이요. 아차산 누구와요? 나랑. 나랑. 나랑 뭐야. 우리 둘이에요? 저희 둘이 나중에 아차산에서. 오케이. 아차산 좋아.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되니까요. 여러분은 앞으로도. 방탄탄단. 그리고 달려갈 방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려라. 방탄. 가면 올라가야지.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 내가 올라가. 내가 올라가. 아. 즐거웠다. 고맙다. 고맙다. 준아 잘 먹을게. 준아. Sé GR進 démer left необход hết. 여기LAN. temporal을 찾아. 탈 로liest. 디카 sakSI. 아차산 보기 전 파스로서. 탈 치 Tracy Renge. CRA. 고맙다. değer Killer light에 January.